안녕하세요! BLAST로 돌아온 하성훈입니다. 지금부터 BLAST 스포일러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 하성훈이 잘하는 것과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힙함? 네, BLAST는요. 사운드부터 퍼포먼스까지 아주 힙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골키퍼 공을 차고 바운스를 3번 하니까 골킥 바운스 챌린지 지금까지 BLAST 스포일러 인터뷰였습니다. 7월 17일 6시에 BLAST 앨범 나오니깐요.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